절대로, 절대로 움직이죠. 머리를 열고, 안 보이네. 움직이면 위험받아야, 그래도 있더라. 괜찮아. 어머니 이거, 차롱 맞아요? 왜 굳었지? 얘가 물을 넣어가지고 붙었나 봐요. 이게 도자기처럼 그러고. 어떻게 하고 있나, 도장. 괜찮아. 여기 안 넣기. 어휴, 어휴. 괜찮아. 조금씩은 떨어지는데, 거의 말리가 안 떨어지고.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확인해? 네. 좀 더 해볼까, 그냥? 너 알았더라도? 어차피, 어차피 유빈호가 가서 또. 네. 찍어볼까?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어디 있어? 이거 봐. 아우와와와와. 나 손으로 나가잖아. 자, 보자, 보자, 자. 울지마. 하나, 둘. 피가 엄청났군. 됐어. 요거 어머니 며칠간. 아우와와와와와. 아우와와와와. 아우와와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피가 계속 나나요? 그냥 두세요. 이게 응고되거나 딱지가 붙으면 어떡해. 아, 이게 딱지가 되는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꾸 울면 기가 더울려서 아프다고 해야지?